자, 그 다음에 아까 감사해요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민따 마아프 여러 표현 있죠 기본은 마아프 자,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표현들의 expression 제가 민따 마아프 간단하죠 답은 항상 디따 아퍼 디따 아퍼, 디따 아퍼도 어떻게 해요, 일상 대화할 때는 추리 말로, 자주 말래요로 다퍼 다, 디따 아퍼, 디따, 아퍼에서 나와서 퍼가 됐어요 이런 게 마자주 얘기해요 어, 다퍼, 다퍼, 다퍼 아니예요, 아니예요 이런 게, 이런 게 고요 네,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마아프간 saya 마아프간 kami 마아프간 dia 마아프간 mereka 네, 여기 진대 묘사 terluka 수 있고 뭐, 아까처럼 여러분, 디따 아퍼 응, 디따 아퍼 노, 다퍼 네, 또 만약에 이유 이유 하시면 kerana 아니면 sebab이죠 네, 예시 부케요 마아프 kerana saya lewat 아니면 마아프, saya lewat 네, 저타 tidak mengapa 아니면 tidak apa 아니면 tak apa 이런 의미예요 괜찮아요 saya boleh tunggu 기다리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예시 대고 아니면 이것도 용랑해요 saya minta 마아프 I'm sorry 죄송해요 saya tidak sengaja 네, 만약 깜팍하면 깜팍, saya terlupa 깜팍했다 saya tidak sengaja 일부러 하는 거 아니 우리 이런 표현 자주 있어요 오 뭐 saya terlupa 는 하지만 추가로 saya tidak sengaja 일부러 하는 거 아니요 진짜 깜팍했어요 saya tidak sengaja 네, 만약에 일부러 하는 거 시면 어떻게 해요 saya sengaja saya sengaja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saya tidak sengaja 네, 이렇게 saya nak minta maaf kepada semua 아니면 여기 아까 처럼 bersalah 여기 느낌으로 saya rasa bersalah salah 해서 잘못 했다 bersalah salah 이렇게 하고 느끼고 saya rasa bersalah karena 잘못 했다 karena 여기 이유 써도 돼요 왜요 왜요 사고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뭐 saya lewat saya rasa bersalah karena saya lewat saya lewat 늦었다 아니면 saya rasa menyesal 후회 하다 하 왜 하 kerana OK saya lewat 써도 돼요 그냥 이유가 여기서 여러 표현 있죠 네 semang 좋아요